네 여러분 이제 커피 파송한 지가 4일 지났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물을 더 부져봐라겠습니다.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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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제 비디오이라서 제가 사실은 이걸 살펴보지는 못했거든요. 잠시만요 우와 상추씨는 벌써 이렇게 우와 대박 우와 벌써 이렇게 상추씨 4일? 4일 5일 됐는데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우와 이게 올라온다면 커피 여기 있는 커피 아이돌도 올라올 가능성에 진짜 제가 희망을 부품 가슴을 다시 안게 되네요. 와 커피 나무는 정말 이거는 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두고 나니까 와 진짜 하나를 타서 보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상추 집에서 키워먹어도 정말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 베란다 이렇게 재배를 해도 되는군요. 이게 퇴비도 냄새도 없고 뭐 그렇다 하더만 정말 냄새도 안 나고 정말 좋습니다. 부지런히 물을 계속 줘 가지고 커피 씨앗도 파종이 한 것을 한게 잘 싹이 트도록 기원하면서 매일 제가 물을 열심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나무도 잘 자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